아.. 하.. 현이야.. 아니다.. 그냥 지식이나 한번 보자 어? 떨어지는 벚꽃실로 잡으면 사람이 이뤄진다고? 어.. 내가 가봐야 될 것 같은데? 해보신대? 근데 벚꽃 명소가 인천에서 한두 곳이 아닌데 어디 가야 하지? 아.. 고민인데? 아니다.. 일단 가봐야겠다! 흔들리는 곡들 속에서 내 산포향이 느껴진 거야 숙소 지나간건가 뒤돌아보지마 그냥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걷다 가보면 항상 이렇게 너를 바라만 보던 너를 기다린다고 말할까 지금 집앞에 계속 이렇게 너를 아쉬워하다 너를 연락했다 할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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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오빠 내 번호 안 지웠네? 잘 지냈어? 어 뭐 나야 뭐 잘 지냈지. 근데 어쩐 일이야? 오빠 있잖아 나. 나 다음 달에 결혼해. 형이야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. 눈물이 난다 이 길을 걸으면 그 사람 손길이 자꾸 생각이 난다. 붙잡지 못하고 가슴만 떨었지. 내 아름답던 사람아. 안녕. 안녕히 가세요. 형님 어디로 모실까요?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저씨? 물은 닫아지. 물은 닫아지. 아지. 물은 닫아지. 안아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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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